아버지 소식은 모르지? 네, 아줌마가 많이 찾으셨는데 나 아버지 그늘에서 먹고 산 거 맞아? 이런 내가 어떻게 누나랑 결혼했어? 가장이 될지 은희가 오락가락해요? 하연이 다 나으면 남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자? 데이트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 손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여자와 가는 곳에 이렇게 와주는 거 난 그게 연애고 데이트야 알았어 내가 얼른 취직해서 이문이 먹여 살려야지 안 돼 인정할 수